사또 네 정절 굳은 마음 어찌 그리 어엿뿐야 당연한 말이로다 그러나 이수재는 서울 사대부의 자재로서 명문 귀족의 사위가 되었으니 한순간 사랑으로 잠깐 기생질하던 너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겠느냐 너는 원래 정절 있어 정절을 지키다가 고운 얼굴 늙어가고 백발이 난무하여 강물같은 무장한 세월을 헌탄할 때 불쌍코 가련한 게 너 아니면 누구냐 네 아무리 수절한들 열려 칭찬 누가 하랴 그것은 다 버려두고 네 고울 사또에게 매임이 오르냐 어린 놈에게 매임게 오르냐 네가 말을 좀 하여라 진양이 여쭈오되 충신불사 이군이오 열려 불경 이불아 절개를 본받고자 하옵는데 계속 이렇게 분부하시니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하옵고 열려 불경 이불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때 회개나리가 썩나서 하는 말이 니야 봐라 허어어 그년 요망한 년이로고 사또 일생 소원이 천하의 일색이라 니 여러 번 사양할 게 무엇이냐 사또께 없어 너를 축해세우 하시는 말씀이지 너 같은 기생물에게 수절이 무엇이며 정절이 무엇이야 구관은 전송하고 신관사 또 영접하미 법도에 당연하고 사리해도 당연하거든 괴이한 말 하지 마라 너희 같은 천한 기생물에게 충렬 부자가 웬 말이냐 이때 친양이 하도 기가 막혀 천연히 앉아 여쭈어대 충요열려도 상하이소 자세히 들으시오 기생으로 말합시다 충요열려 없다 하니 낱낱이 아르리다 해석위생 농선인은 동선령에 죽어있고 선천기생은 아내율 아이로되 칠거지약 능이 알고 진주기생 논계는 우리나라 충렬로서 충렬문에 모셔있고 길이길이 받들고 청주기생 화오리는 삼층각에 올라있고 평양기생 월선이도 충렬문에 들어있고 안동기생 일지홍은 살았을 때 열려문 지은 후에 정경부인 명성이 있사오니 기생 모암마 없어서 준양이 다시 사또에게 여쭈어대 당초에 이수제 만날 때 산과 바다를 두고 맹세한 굳은 마음 소첩의 한결같은 정제를 맹분같은 용맹이라도 빼어내지 못할 터요 소진과 장의의 입담인들 첩의 마음 옮겨가지 못할 터요 공명선생의 높은 제주로 동남풍은 빌었으되 일편단심 소녀의 마음은 굴복치 못하리라 기산의 허유는 요인금의 천거를 거절했고 서산의 백이숙제 두 사람은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굶어 죽었으니 만일 허유가 없었으면 속세 떠난 선비 누가 되며 백이숙제 없었으면 간신도적 많으리라 첩의 몸이 비록 천한 계집이나 이들을 모르리까 사람의 첩이 되어 남편을 배반하는 것은 벼스라는 관장님 내 나라를 배반하는 것과 같사오니 첩은대로 하옵소서 사또 크게 화를 내여 인연 들어라 모반과 대역하는 죄는 능지처참하고 관장을 조롱하는 죄는 율법에 적혀있고 관장을 거역하는 죄는 엄한 형벌과 함께 귀양을 보내느니라 죽는다고 서로 말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